이게 아 저 분길래 사가지고 아 그래 그래 온다리? 온다리 온다리 사람처럼 도와보고 되는 건 온다리 온다리가 온다르 장군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장군이 되는 거예요 온다르 장군 온다르 우리나라 한번 박씨 있듯이 우리 장군을 가요? 아깝 아깝 정신진 Interesting 금호산 랜드 금호산 랜드 주차용에도 차가 가득 찼습니다 금호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지금 동원이 집에 온 사람이 99.9%인 것 같아요. 정동원길 주차장 오면서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주차장이 다 꽉 찼고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입구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아버님이 왔다갔다 하는게 보이시고 동원이 아빠가. 날씨는 시원하고 좋습니다. 주차장도 꽉 찼는데 또 이렇게 우리 또 자리가 제일 앞쪽에 하나 딱 마련이 돼 있네요. 오늘은 진짜 그거 왔네. 그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온 게 아니고 옥수수 차도 왔네. 사람들이 많아서 찰고 와가지고 그래도 물도 팔고 옥수수도 파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거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노점상이 들어서도 괜찮으냐. 아이스크림도 먹고 오픈하면 노점상은 다 없어질 거에요. 이번 주말이 오픈 전에 마지막 주말이고 오픈이 지금 금요일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 주말이 돼서 노점상이 온 거 같고 평일에는 잘 안 와요. 그리고 10일 오픈하면 당연히 또 다 없어질 거고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